안녕하세요. 오늘 나와 있는 큰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옆에는 2010 벤커버 패럴림픽 일제어 관리 금메달리스트 박기루 선수와 조득관 선수가 김연아 선수의 시구를 함께 도와주겠습니다. 김연아 홍보대사가 피겨스케이트를 타고 있을 때 얼음 위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줄 때는 익숙했는데요. 지금은 필체를 타고 컬링 스토를 시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김연아 홍보대사가 조금 떨릴 것 같아요. 그러나 빈판이 익숙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멋진 시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준비가 되셨으면 김연아 홍보대사가 손을 들어서 한 번 손을 흔들어 주시겠습니까? 준비되셨습니까? 준비되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 좋습니다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다 같이 다 고개치면 여러분 함께 큰 박수로 김연아 홍보대사의 시구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시구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2017 세계 필척 컬링 선수로 데모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성공 대출을 위해서 멋진 컬링 스톤 시구를 시작합니다. 하나, 둘, 셋! 네! 네, 여러분 큰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역시 손이 곧바로 해보는데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자, 조심하시고, 풀어주시면 안됩니다. 관중 여러분께 손 한 번 크게 흔들어주시죠. 오늘 이번 연락을 한 번 더 하고, 시구나 이제 두 명 앞본에서! 네!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